이수아 우리 또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오래 보이는 동안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 근데 여기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? 기다렸다가 세일할 때 살까? 아 세일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럼 세일 언제 하는지 물어보자 세일 언제 해요? 올해부터 1년 내내 전 상품 10% 할인 받을 수 있는 스마트클럽 제도가 생겼어요 가입하시면 세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? 나 그럼 가입할래 우선 핸드폰 번호 입력해주세요 기프트카드용으로 가입시 연회비 15,000원에 2만원 상당 기프트카드가 증정이 되고요 키트용으로 가입시 연회비 3만원에 4만5천원 상당의 스마트키트를 증정해드려요 그럼 난 기프트카드용으로 할래 그럼 나는 키트용 완전 이쁘네 어? 야 이거 컬러 새로 나왔다 이거 하나면 아이미 에코드 쉽게 완성할 수 있다고 아 진짜? 야 이거 만원밖에 안 해? 이거 가성비 쌍인데? 동전에 가입하신 스마트클럽으로 10% 할인된 가격인 9,000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나는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 브라운으로 살래 나는 말린 장미 컬러인 텐더로즈로 어? 여기 있다 내가 찾던 거 이거 아리따움 베스트셀러래? 슈가 볼 벨벳 블러셔? 베스트셀러면 바로 사야지 다 사고 싶다 어떤 거 사지? 이게 하나만 사면 8,000원이라 가성비가 좋은데 다 사고 싶다 스마트클럽 기프트카드용으로 가입 시 증정된 2만원 기프트카드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타 할인도 중복으로 가능하세요 그럼 난 아까 기프트카드 받은 걸로 살래 나는 그럼 10%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살래 우와 이거 신제품인가 봐 이거 나 인터넷에 봤어 만원도 안 한다 가성비 좋다 근데 피부가 칙칙하거나 안 좋으면 어떤 컬러에 립을 발라도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 맞아 피부가 제일 중요해 보이긴 해 스마트클럽 가입하시면 뷰티포인트 차감만으로도 연일에 피부 검진을 무료로 해드려요 그럼 나 피부 검진받고 관리해서 이거 발라야겠다 나는 동안 메이크업 할 거니까 3호 코랄 판타지로 그럼 나는 시크하고 성숙해 보일 수 있도록 1호 매직 라이드로 10% 할인 받으셔서 53,55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기프트카드 2만원권 사용하셔서 7,5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움 어플 들어가시면 스마트클럽 멤버십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팁 있으시니까 같이 사용해주세요 야 그럼 세라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되겠다 어플도 깔아야겠네 응 나도 디저트 규율 유행 해변 액 우스 액 유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